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줄여서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 인도 북동쪽의 벵골만 연안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다카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국기는 1971년 독립전쟁 당시에 사용되었던 길을 기초로 하여 만든 것으로, 독립전쟁 당시에는 빨간색 원안에 금색의 방글라데시 지도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으나, 1972년에는 지도 디자인을 삭제한 형태의 길을 국기로 제정하였습니다. 짙은 초록 바탕 중앙에 빨간 원이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배경의 초록은 방글라데시의 푸른 국토를 상징하며, 빨간 원은 암흑의 시기를 거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방글라데시의 독립과 저항정신을 의미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서쪽은 인도, 남동쪽은 미얀마, 남쪽으로 벵골만에 접혀 있으나, 국경의 95% 이상이 인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국토면적은 약 14만7천제곱킬로미터로 세계 92위이며, 대한민국 면적의 약 1.5배 정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억6천5반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8위이며, 세계 제일의 인구조밀국입니다. 방글라데시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3,200억달러로 세계 42위이며, 1인당 GDP는 2천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90%가 공용어인 벵골호를 사용하며, 그 밖의 힌두어와 영어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98%가 몽골 드라비다계의 벵골족이며, 그 외 지방에는 범악의 종족과 인도에서 이주해온 비하르족 등이 있습니다. 1988년 이슬람교가 국교로 제정되어 국가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힌두교, 불교, 기독교가 소수 존재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역사입니다. 벵골 지방의 동쪽에 해당하는 현재 방글라데시 지역은 예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기원전 4세기 마오리아 왕조부터 6세기 굽타 왕조까지 수많은 왕조의 속령이었습니다. 8세기 중엽, 팔라 왕조가 세워졌고 불교가 번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200년경 무슬림들이 벵골 지역을 침략하였고, 그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슬람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12세기 후반, 벵갈 술탄국이 수립되면서 벵골호가 발달하고, 벵골인들의 정체성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세나 왕조를 거쳐 1576년 인도의 무굴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벵골 지역에 도착했고, 뒤를 이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잇따라 벵골에 나타났습니다. 영국 역시 17세기부터 인도의 켈커타부터 벵골까지 세력을 미쳤고, 북부 인도의 마라타 동맹이 대형제국에 패하면서, 방글라데시 지역 역시 실질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1905년, 영국은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슬림이 많은 지역인 현재 방글라데시 지역을, 힌두교가 많은 인도의 서벵골 지역과 분리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벵골인들은 격렬한 반대운동을 일으켰고, 결국 영국은 1911년, 벵골 분할령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펼쳐진 독립운동 과정에서, 힌두교가 주도한 국민회의와 이슬람교도들이 만든 전인도 무슬림연맹 사이의 적대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1947년, 인도가 자치권을 회복하자, 힌두교인 위조의 인도자치령과 이슬람교인 위조의 파키스탄 자치령으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였던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어, 동벵골 혹은 동파키스탄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파키스탄에서는, 벵골의 라만이 아와미 연맹을 만들어 꾸준하게 벵골의 자치운동을 벌였습니다. 마침 1971년,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지지하던 인도가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에 동파키스탄은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파키스탄 군대와의 치열한 전쟁 끝에, 마침내 방글라데시의 독립이 확정되었습니다. 독립 이후 방글라데시는 1972년 제정안 헌법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하였으나, 약 30년간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13명의 행정소반 중 2명이 암살당했고, 4차례 이상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여전히 국가적인 불안정과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인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1972년부터 의원내각제로 출발했다가, 1975년 한차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으나, 다시 1991년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복귀했습니다. 국가 수반이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단원제로, 국민투표로 선출한 5년 임기의 의원 350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아와미 연맹 AL,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 자티아당 자티아파티 등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후발 개발도상국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인구의 감소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큰 폭으로 경제 수치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겐지스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풍부한 토지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예부터 방글라데시는 쌀 농사가 발달했습니다. 현재도 방글라데시는 세계 쌀 생산량 4위이며, 국내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방글라데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황마는, 현대들어 폴리프로필렌의 밀리긴 했으나, 여전히 황마를 활용한 제품과 가공품 수출이 경제에서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감자, 파인애플, 양파 등의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이라는 거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무기로 하여, 방글라데시는 많은 의류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황마 수출을 대체하여 직물 가공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까지 치고 올라올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시아 서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국토의 95%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브라마 푸트라강과 겐지스강이 흘러드는 벵골만에 접해 있고, 벵골만은 인도양으로 이어집니다. 방글라데시는 두 강이 하류지역에 형성하는 거대한 삼각주 지대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부의 치타공 구름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탄한 지형입니다. 특히 저지대 지역은 정글이 많은데, 이 정글은 벵골호랑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기후는 열대기후로 고온 다습한 편입니다. 여름인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우 덥고 습하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 역시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이며, 매년 홍수와 사이클론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균 1.6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사이클론의 피해가 극심한 편으로, 1991년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인해 약 1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싱가포르나 모나코와 같이 면적이 작은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보다 약 2천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1992년부터 적극적으로 산하제한을 통한 인구조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인들은 시에 대한 열정이 높은 편으로 유명합니다. 라론샤, 하순 라자 등과 같은 대표적인 시인들이 있고, 19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시, 나의 황금뱅골은 방글라데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 있는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은, 유명한 건축가인 루이스 칸이 1962년 설계한 것으로 방글라데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중세성과 같은 모습을 한 국회의사당은, 세계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국회의사당 건물에 꼽힐 정도입니다. 총 부지가 80만 제곱킬로미터에, 호수, 잔디밭, 국회의원 거주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 최대의 입법부 단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은행가이자 경제학자, 사회운동가인 무한마드 유누스가 있습니다. 그는 빈민들을 상대로 무담보 소액대출 운동을 펼쳤고,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빈곤티치 앞장선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40년 영국 식민지 시절 방글라데시 치타공의 유복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다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풀 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박사공부를 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돌아온 유누스는, 치타공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그는,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무담보 소액대출 프로젝트를 생각해낸 그는,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이 점차 확장되어, 1983년 정식으로 그라민 은행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7년까지 그라민 은행에서 700만명 이상이 대출을 해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라민 은행에 의한 무담보 소액대출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빈곤 퇴치에 기여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그라민 은행과 공동으로, 무한마드 유누스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막사이사이상, 세계식량상, 서울평화상 등 여러상을 수상했고, 현재까지도 가난 없는 세상을 꿈꾸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와 카타르 사이에,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도서국가로, 수도는 마나마입니다. 바레인의 국기는 과거에는 빨강으로 만든 기였는데, 1820년 하얀색 좁은띠가 추화되었고, 그 후에 톱니 모양으로 수정되면서, 2002년 현재 국기에 이르렀습니다. 빨강색은 피와 자유를, 하얀색은 바레인의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얀 띠의 5개의 톱니 개수는, 이슬람교회의 5개의 기둥인, 신앙고백, 기도, 자선, 단식, 메카 순례를 나타냅니다. 서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는 카타르와 접하고 있는 바레인은, 바레인 섬과 주위의 크고 작은 3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국토면적은 약 76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87위이며, 중동지역에서 가장 작고 유일한 섬나라입니다. 바레인은 2020년 기준으로 약 17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51위이며, 이는 충청북도의 인구보다 좀 더 많은 수준입니다. 바레인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382억 달러, 이는 세계 96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카메론과 티니지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종족 구성은 바레인인 46%, 기타 아랍인이 45%이며, 기타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유럽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교가 국교로서 총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순위파가 24%, 시아파가 46%를 차지합니다. 바레인의 역사입니다. 바레인은 대륙과 대항을 연결하는 중계지인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력한 중계무역지로 변성했습니다. 특히 고대 페르시아만 지역에 존재했던 질문을 중심지였다가, 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건국한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3세기에는 사산조 페르시아에 정복되었다가, 7세기 이후에는 무슬림의 아랍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1521년, 인도양으로 향하던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발견하고, 영향력을 끼쳤으나, 얼마 가지 않아 페르시아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1783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주한 칼리파 가문이 페르시아 세력을 축출하고, 왕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칼리파 가문은 바레인과 카타르를 공동 통치하였는데, 특히 1869년부터 63년간, 이사 입은 알리알 칼리파가 하킹으로 집권했던 시기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칼리파 가문은 점점 거세지는 페르시아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19세기에 영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은 바레인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권을 획득하였고, 결국 바레인은 1892년 협정을 통해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1932년, 석유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며, 2차대전을 거치면서 바레인에도 독립을 향한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1968년, 영국 주둔군의 철수가 결정되고, 1970년 개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바레인의 독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71년, 바레인은 아미르가 통치하는 바레인국이라는 이름의 토우국으로 독립했습니다. 1980년대, 석유 가격이 치솟아 오르면서 독립을 맞은 바레인도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외부의 위협과 국내에서 일어난 봉기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고, 38년 동안 바레인을 통치했던 이븐 살만 알 칼리파 아미르가 1999년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로 바레인 방위군 총사령관이었던 왕세자 하마드가 구강으로 직위해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구강으로 취임한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는 2002년 헌법을 제정해 입헌군주국이 되었고, 국호도 바레인 왕국으로 바꾸었습니다. 2002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바레인은 입헌군주국이긴 하나, 헌법에 규정된 군주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레인의 의회는 양원제로 각각 40명의 의원과 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과 각부의 장관을 비롯하여 상원 40명의 의원은 모두 국왕에 임명하고, 하원 40명의 의원만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특히 바레인은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며, 언론,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엄격한 금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지배의 영향으로 주민의 70%가 시아파인데 비해 왕실과 사회지도층 대부분은 순위파이기 때문에 다른 아랍군주제 국가들에 비해 정치가 불안정한 편입니다. 공산주의와 이라크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친서방노선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통상 및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미국 해군기지가 바레인에 있습니다. 바레인의 경제는 1인당 GDP가 2019년 기준 2만 5천 달러, 세계 3, 40위권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중동에서도 매우 작은 섬나라이며, 인구도 적은 편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편입니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에서 최초로 석유를 발견한 국가이며, 특히 2018년 4월, 800억 배렬가량이 묻혀있는 역사상 최대 유전이 발견되면서, 한 번의 자원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레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알루미늄 재련소를 보유하고 있어, 연간 25만 톤이 넘는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로 관광업이 발달하여, 호텔 및 관광지역에서는 종교적으로 금하고 있는 술과 돼지고기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레인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상개방 정책에 힘입어, 중동지역의 금융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수도 마나마에는 BFH와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를 중심으로 400여개의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존재하며, 금융 관련 사업이 국내 총생산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국명은 아랍어로 두 개의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레인은 중동지역에서는 유일한 도서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쪽 페르시암 안에 있는 군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는 카타르와 접하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는 1986년 완성된 킹파드 코즈웨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으로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가장 큰 섬이자 수도인 마나마가 위치한 바레인 섬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무하라크 섬과 음나산 섬이 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3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레인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오아시스타운 마나마가 위치한 바레인 섬은 남쪽으로 약 50km, 너비는 15km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전체 국토 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약 5% 남짓이라 농업이 거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여서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45도까지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1월 사이의 겨울에는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25도 이상 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하며, 전체 강우량의 90% 이상이 겨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레인은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하면 민주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이며, 상대적으로 법률이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덕분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영화관이나 돼지고기, 주류를 찾아 바레인을 찾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성의 정치, 경제적 참여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인데다, 히잡이나 차도로와 같은 전통 복장 역시 강요되지 않는 분위기여서, 서구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가 가장 발빠르게 개봉하는 곳 역시 바레인이라고 합니다. 흔히 천연염색조로 알고 있는 헤나는 바레인의 전통예술 중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바레인의 민속문화에서는 여러 의식에서 여성을 손과 발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방법으로 헤나를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헤나의 밤은 중요한 결혼전야 의식으로 신부의 부모들이 헤나 디자이너를 불러 신부의 손과 발에 복잡한 문양을 그려 꾸몄다고 합니다. 바레인에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화려한 성적을 거둔 적은 없으나 종종 이변을 낳는 다코스 팀입니다. 2019년 걸프컵 대회에서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바레인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영화 배우인 맘타 모한다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인도 영화에 출연하며 OST도 직접 부르는 실력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84년 바레인에서 인도 케랄라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02년까지 바레인에 위치한 인도인 외국인 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그녀는 인도의 마운틴 카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학생 시절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으로 기획사에서 눈에 띄어 광고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모한다스는 2005년 하리아랑 감독의 로맨스 영화 메컴으로 데뷔하였습니다. 데뷔영화는 흥행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그녀는 그 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그녀는 영화 빅비를 통해 영화계에서도 점차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같은 해 인도 영화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라자몰리 감독 영화 야마동가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그녀는 인생영화를 만나게 되는데요. 샤탄 아티카드 감독과 함께 작업한 영화 카라 투다루누를 통해 흥행과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필름페어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05년 데뷔 후 최근까지 약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바쁜 와중에도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OST를 직접 부르는 등 영화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한다스는 남부 인도의 전통악기인 칼르나틱과 힌두교 음악 연주에 능통했던 덕에 2006년 최고의 플레이백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